오늘은 본짜 낙힘으로 본짜를 먹으러 밖에서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더워서 위에는 에어컨이 있을 것 같아서 어! 있다 있다 어! 3층? 3층으로 올라간다 거기도 사람 가득 차서 우리 고 아 여기 앉아 이거 두개 이거 두개랑 이거 하나 민아가 문자를 그닥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맛있을걸? 이게 오바마 문자보다 얘가 더 맛있어 확실해 지지지 국수 나오고 국수만드심 먹어봐 네 달콤한 고기국물에 찍어먹는 고기국물에 찍어먹는 아 이거 뭐지? 이거 방아잎 같지 않아? 냄새가? 아 그래? 다 나왔다 먹자 오바마 문자는 이런 길을 우리 사고싶어 깜짝 놀랐어 근데 여기는 계단이 좀 짧다니까 근데 여기는 계단이 좀 짧다니까 아 여기도 어떻게 이렇게 어떤가요 민아야? 거기 오바마 문자랑 비교해봐 엄마는 여기 고기가 훨씬 숯불향도 나고 그치? 고기도 조금 더 쫀득쫀득한 부분 쓰는 것 같아 약간 느끼했어 어? 그쪽에 약간 느끼했어 느끼? 그리고 요거 국물에 넣어야 되는데 야채도 넣고 뭐 넣었지? 아 요거 국물 넣고 국물 넣고 우추도 좀 넣어주고 그렇지 우린 너무 많이 넣었지? 넌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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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더 유명한 곳인거 보다 이거는 약간 떡갈비 같은거고 이거는 돼지갈비 이건 채소도 넣어 맛있게 먹어 이것도 엄청 크다 우리도 엄청 크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